감사합니다 물 붙였어요? 여기 잘 줄게요 이거 안 됐는데 나는? 그냥 못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잠시만요, 잠시만 연춘 좀 할게 불 꺼졌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민 씨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... JK 씨의 힘이 크네요 네? 머리... 머리 잘랐거든요 귀여운데요? 아니 근데 딱 우리 콘서트 때 좀... 귀여워 보이고 싶으세요? 아니, 귀여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 거였어요? 괜찮습니다 여기서 더 변화를 주면...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왜? 못 본 걸로 그렇게 되나요? 못 본 걸로 팬들이 다 모른 적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못 본 거예요 못 본 걸로 무슨 얘기 하고 있을까요? 그냥 요즘 제 근황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네 네, 그... 네, 요즘 계속 일하다가 제가 요즘 유산소를 매일 띄잖아요 아이 그런 것도 얘기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해주고 있었고 시민 씨, 카메라 각도가 이게 뭐예요? 아니, 그래 뭐 일어서셔서 아이